뭔가 엄마가 집 없으니까 보고 싶고 그러기도 한데 또 엄마 없으니까 놀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으니까 즐기는데 또 어떨 때는 무서워요 제가 예전에 오빠랑 같이 둘이서 집에 있었을 때 엄마 아빠가 없었는데 누가 문 똑똑하면서 문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발로 문 차고 그랬던 거 그러고 그랬어서 너무 무서워서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그런 다음에 엄마가 집에 온다고 전화를 하면 오지 말라고 해요 아 무섭긴 무서웠으나 엄마가 오는 게 더욱더욱이 맨날 우리 딸이 전화하나 저번에 몇 시 끝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맨날 물어봐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이 시간대면 엄마가 언제 오는 게 진짜 보고 싶어서 그러고 딱 이 친구들은 반반인데 좀 크면 엄마 언제 와 하면 이제 엄마 오면은 게임을 그만둬야 되니까 아이들이 체크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는 우리도 엄마들도 머리를 돌린다? 아직 한참 남았는데 주차장이에요 그럼 애들이 계속 게임을 끄고 이걸 한단 말이죠 야, 내 싸움입니다 그러네, 내 싸움이에요